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Пока! 깨잎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마 Evelyn 아...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 맛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서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어 아시지 않으신다 제가 그런게 believer 쫄깃쫄깃 잘하면 꾸미는 찾아뵙습니다 김치 아 healing 아 ac 어떻게 쪼깃 아침에 라면 먹으면 치아가 꿇땡 그치지않고 ils이 아삭아삭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이것보다 고소하고 일어난 것 같네요 어떤 사실이 아니지 너무 맛있어 스크리아 힝힝힝 gras 시원한 탕수육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치즈 아이스크림 치킨은 매콤하고 매콤해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하지만 더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해요 치킨은 매콤하고 매콤해요 탕후라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